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10월 29일 30일 양일간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활짝 비다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대학연계 테마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30일 양일간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 첫날인 29일에는 혁신교육지구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가 개최됐으며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교육의자는 동대문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사업 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 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마을도서관 탐방, 사람책방, 독서동아리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동네 도서관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 둘째 날인 30일에는 청소년이 직접 준비하고 출연하는 동대문구 보이는 라디오, 아이들이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개운주 키우기, 떡볶이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놀이집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영상을 시청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자율 동아리 몽땅에서 준비한 오케스트라와 연주, 춤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혁신교육지구 축제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우정과 감동을 나누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입니다. 군은 2015년 생활임금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 서면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2022년 동대문구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6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1,606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약 19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군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활짝 피다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전용공간 활짝 피다를 개관했습니다. 학업 중단으로 진로탐색과 자기개발에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소외를 느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활짝 피다는 개인 맞춤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실, 학업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학습교육실, 자기개발을 위한 집단교육실, 쉼과 소통을 위한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급식 지원, 직업체험과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활짝 피다에서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대학연계 테마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는 질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해 전문 교수진과 박사연구원으로 강사진을 편성했으며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박물관 수업의 경우 온라인 박물관 VR 체험 방식을 도입해 국민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실천과 건강한 삶,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생태계, 인도 인문학 여행 등 세계 강조로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꿈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2021 코리아셀 페스타 기간에 맞춰 사랑 상품권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액면가 1만원, 5만원, 10만원 총 3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가능 액수는 월 70만원까지입니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은 비플 제로페이, 쿠콘, 체크페이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